와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자 11은 뭐냐 자 1이 지금 2개가 있죠 11은 뭐다? 2다 당신도 행복해야 합니다 나는 너를 정말 좋아한다 이런 거를 시키면 내가 할 거 같나 자기는 매우 세우도 상당하던 기억에 우스왁들이 너를 사고해 세워 그 유튜브에다가 지구는 왜 둥글까 쳐보면 나올 거예요 아마 저는 새드엔딩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감독님 지금 듣고 계시죠? 잘 좀 부탁드립니다 요즘 그거 향수 그거 쓰는데 그게 뭐냐면 부산 억양을 해보세요 부산 뭐 자연스럽게 나오긴 하는데 가끔 음 와 부산 아이가 으잉? 밥도 먹고 저 스타크래프트 못해요 이거 그거잖아 블루베리 스무디 이거랑 블루베리 스무디 해비 버er 데이 해비 버er 데이 해비 버er 데이 해비 버er 데이 말해줘 이제 좋아한다고 제 키는 한 179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신발 신으면 저 규칙적으로 먹진 않고 그냥 먹고 싶을 때 먹어요 아니면 그냥 준비해 주시면 먹고 혼자 있을 때는 딱히 안 챙겨 먹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보고 싶어? 알았어 온다 내가 아 봐야지 봐야지 그럼 점점 더 좋아해주면 되지 않을까? 다들 힘내 아 이렇게 되는구나 다들 힘내 다들 힘내 과학이죠 과학 저 못 이기실걸요? 저 그 고수에요 완전